사주원국의 균형관계를 살폈을 때 다음과 같은 경우 금기운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일간이 토기운이고 사주원국에서 토기운이 강할 때 금기운으로 기운을 빼줘야 흐름이 생기기 때문에 금기운을 보충하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운의 역동적 흐름이 생기지 않아서 자기고집과 자기중심성만 커지고 실제 행동과 실천하는 데에 약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일간이 금기운인데 사주원국에서 금기운이 약할 때 금기운을 보충해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주관성이 약화되고 의존적이 될 수 있으며 일찍 기운이 빠져서 강하고 지속적으로 행동에 옮기는 데에 버거움이 생기게 됩니다. 셋째, 일간이 수기운인데 사주원국에서 수기운이 약할 때 금기운을 보충해줘야 합니다. 일간이 수기운일 때 금기운은 수기운을 생해주는 에너지원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금기운이 부족하게 되면 자존감이 약해질 수 있고 무언가 수용하고 흡수하고 곱짚는 과정이 짧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사주원국에 일간의 수기운이 과하게 많은 상태라면 금기운이 좀 부족하더라도 금기운을 보충하기보다 복기운으로 먼저 풀어내는 게 좋습니다. 넷째, 사주의 일간이 화기운이고 일간의 화기운이 강한 중에 사주원국에서 식상의 기운과 관성의 기운이 충돌하고 있다면 재성에 해당하는 토기운을 보충해서 자연스럽게 식상과 관성의 기운이 연결되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또한 화기운이 강할 때에는 수기운을 통해 바로 그 열기를 직접적으로 조절하기보다 금기운을 통해 좀 더 자연스럽게 열기를 식혀나감이 좋습니다. 금기운은 수기운을 부르는 기운이기도 하고 금기운 자체로도 차가운 속성이 있기 때문에 불과 물이 바로 충돌하는 것보다 좀 더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그럼 일상적 선택과 환경에서의 금기운 보충법을 보겠습니다. 금기운은 자연 물로는 각종 금속이나 각종 광물의 원석, 돌 등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색깔로는 흰색, 방향은 서쪽이 됩니다. 더불어 기운에서는 가을에 해당하기 때문에 서늘한 기운이 됩니다. 또한 한글 발음에서는 ㅅ, ㅅ, ㅅ이 들어가는 발음이고 두자로는 4와 9가 됩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주변에 돌이나 금속 제품을 두거나 돌의 기운이 가까운 곳에서 생활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입는 속옷이나 겉옷 또는 옷 코디의 포인트에서 금기운에 해당하는 흰색을 사용하면 좋고 각종 금속이나 보석, 악세사리를 착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주변 환경을 꾸미는 데에 있어서도 흰색을 사용하거나 인테리어 소품 등에 있어 이러한 색감이 들어가는 제품 또는 돌과 금속으로 제작된 제품 등을 배치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금기운은 계절의 흐름에서 가을에 해당하고 가을은 추수의 계절인 것처럼 일을 끝맺음하는 기운이 됩니다. 그래서 금기운을 결단과 단호함의 기운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느낌을 연상하여 맺고 끊고 정리하는 느낌을 연상하거나 행동으로 옮기면 좋습니다. 그리고 방향성에서는 서쪽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사나 여행 등에 있어 서쪽을 염두하면 좋고 일할 때 바라보는 방향이나 잘 때 머리 위치도 서쪽을 좀 더 고려하면 좋습니다. 더우러 한글 발음에서 시옷, 지읒, 시읒이 들어가는 발음의 느낌을 염두하여 본명이나 예명 또는 사업장 이름을 정할 때 활용하면 좋습니다. 추가로 숫자는 4와 9가 금기운에 해당하는 만큼 일상의 각종 숫자 사용에서 이 부분을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다음 취미활동에서의 금기운 보충법을 보겠습니다. 금기운은 단단함과 날카로운 기운이기 때문에 이와 연관한 느낌의 취미생활을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돌을 깎는 조각공예, 금속을 재료로 하는 금속공예, 각종 악세사리를 만드는 보석공예 등의 취미생활도 좋고 돌의 기운을 크게 받는 암벽등반이나 돌이 많은 산으로 등산을 다니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캘리위그라피 같은 것을 날카로운 펜을 사용하여 하는 것도 좋고 뜨개질이나 바느질처럼 뾰족한 도구를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금속 제품을 접촉하고 사용하는 헬스도 좋고 금속 도구를 사용하는 자동차 정비나 간단한 인테리어 시공 등도 좋습니다. 또한 금기운은 염원을 하늘로 보내는 기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능 시즌만 되면 대구 팔공산의 갑바위로 사람들이 몰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 만큼 무언가 마감하고 결실을 얻기 위한 염원을 가지고 기운이 좋아 보이는 큰 바위돌이나 바위산 근처에 가서 기도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는 자신의 마음의 결기와 결단력을 다지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음식과 건강에서의 금기운 보충법을 보겠습니다. 금기운은 맛으로는 매운맛에 해당하고 신체 장기에서는 폐와 대장에 해당합니다. 더불어 금기운은 흰색에도 해당하기 때문에 관련한 음식에는 마늘, 양파, 생강, 계피, 양배추, 각종 흰살 생선, 닭고기 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사람도 하나의 기운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기운이 섞여서 작용하는 것처럼 자연 속의 생명체도 몇 가지 기운이 중첩되어 작용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도라지나 마, 감자, 양배추, 연근 등은 색감과 맛에서 토기운도 있지만 금기운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지가 안 좋을 때 도라지 물이나 도라지 액기스를 복용하기도 하고 위장을 비롯한 대장 등이 안 좋을 때 마나, 감자, 양배추, 연근 등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신체 장기에서 금기운은 폐와 대장 계통에 해당한 만큼 이와 관련하여 주기적으로 체크하면 좋습니다. 특히 생활하는 곳의 공기가 안 좋으면 기관지 계통에 문제가 생겨 전식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아토피 문제도 발생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금기운이 약한 상태라면 금기운을 잘 보충해서 이런 문제를 미리미리 예방함이 좋습니다. 추가로 암염과 같은 돌덩어리 느낌의 소금은 금기운과 수기운을 함께 보충해 줍니다. 그리고 암염이 정화의 물질이기도 하기 때문에 속에 조명을 심은 암염 제품을 인테리어 소품처럼 집 안에 두셔도 좋습니다.